자 여러분 이번 판 다크정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청자들 이간질 보소 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이간질 맞아요? 방송 다시 오게 해야겠네 오늘 어떻게 나랑 개구멍님 사이를 어떻게든 가야 놓으려고 모모 그죠? 못됐죠? 모모 지금 에레님 놀란거 봐요 시청자들 보고 아래 와닿아볼게요 이거 랭가라가지고 우리 레드폭콩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네 가능해요 똑같은 3렙 해드려요?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룬을 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하면은 막 패시브 빠지더라고요 한 번씩 이 부캐룬으로 안 돼요 본캐룬 하면은 저번에 한 번 해봤는데 선 레드? 아뇨 블루 먹고 레드 먹어도 돼요 똑같이 선 레드 해도 되고 구멍님 마이크 끄셨네? 아 스카이프 이거 꺼놓고만 했네 선 레드 그거 되긴 해요 그니까 선 레드에요? 아뇨 블루 해도 돼요 그거 다 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도 안 늦어요 아니 갑자기 레드 쪽으로 저벅저벅 가시길래 그냥 혹시나 해서 한 번 해볼까요? 아뇨 네 아마 쟤들 자크의 정글 보면은 내가 보기엔 와드 할걸요 와드를 하거나 서포시 그때 타이밍 좀 와서 보거나 아 에이 설마 서포시 서포시 몬사리는거 봐 어 응 나 완전 들어가는거 나 완전 들어가는거 죽더라도 서나가 죽어야 저거 아니야 내가 죽고 키를 먹어야 이 집인데 키를 안먹일거잖아요 이거 2렙 넣는거 광병 1동 광병이 어디지? 야 탑 난리났네 어 아파 링크 캐쌤 영양 먹었어 이제? 도란검이네 안녕 아 이랩 됐다 야 끌려질련나요? 아 이게 이렇게 났어 아 죽을 죽어요? 블루도 안먹고 갔네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놓치지마라 조심해야겠다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뷔 뷔 뷔 뷔 뷔 뷔 니ioni 뷔 뷔 니가 보기엔 저자 버리가 오는것 같은데 저쯤에 곧 3렙돼요? 됐다 리드키 별로 없으면은 좀 타려요? 아마 이런데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쵸? 저 힐 2렙부터 먼저 찍었어요 2 없어요 보통 2 안 찍지 않아요? 저렙때? 찍나? 그래요? 저는 1,2,3 하나씩 찍는데 안 먹었네? 리신 탑조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정글 통해서? 리드 한번 찔러봐야겠다 여기 와드 여기 와드 와드요? 아 아 랭가 곡괭이네 오우 갭 빼겠다 괜찮 탈진 안 쓴거죠? 네 안 썼어요 어 근데 생각보다 센데 우리? 엽차 안나면은 엽 엽 룩 바텀 와드 어디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로아드가 뭐야? 러프시 말고 저 돌아다 갈게 천천히 포즈션 빨고 아 리신 있네 얘 3레벨인데? 이르르 빼내 미년을 디세요 용사요 하핳 무이처리 무시한우고 네개참이 아...그래? 어? 그래? 되게 많이 놓친 것 같았네. 잘 되셨는데? 그냥 이정도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더 쫓아갔다가 리신 오면 위험하니까 헤리님 그만. 네. 일단 전멸 뺐어요. 헤리시만. 리신 온 것 같아. 네, 내가 봐도. 리신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도 반응 잘했네. 죽을 뻔했었는데. 자, 2피 올리니까 좀 정글링이 쉽네. 야! 헐. 어디다 왔지? 헐. 한 번 죽고. 완전 잘하시네. 그럼요, 누구랑 다르죠. 그럼요. 헐. 이 루프 형. 헐. 헐. 호래증은 모르고 당해 엔진이 육점. 저 MP 없어요. MP 없어요. 야! 야. 하하하하하. 아니. 얼마나. Q평 2평이 그냥 녹아버리네.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본심이. 하하하. 크. 빛님, 블루. 갈게요 바로.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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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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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기 캐릭이야. 하하하. 여기 컴. 뭐 달고 오는 거 아니죠? 노래 하나가 안 보이네. 어, 알겠어. 어, 어우. 불편. 저 궁혼이요. 여기 와드였겠다. 이 리신이. 지 정글을 완전 안 돌고 저렇게 안 해. 나는. 나왔어요. 궁 다 있어요. 저 탈진 있어요. 에이. 그냥 지나갈게요. 여기 1분와드. 어, 조심. 오케, 나이스. 에이. 탈 안 보여요. 탈 안 보이는데요. 랭가 궁. 랭가 궁 조심해요. 그냥 쭉. 계속. 애플 없어요. 랭가 궁 찍고 사라졌네. 랭가 궁 썼다. 랭가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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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 랭가. 어우. 쏘나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쟤 안 죽음. 어차피. 어우. 그렇게 나는 경험치를 독식하고. 음. 그냥 윙백 찍어서 괜찮아. 흠. 야, 띨라고 하는데 머리 위에 느낌 피우 떠서. 개 놀랐네. 리신이야 리신. 어, 거기 다 올라간다. 랭가에. 나도 깜. 리신 약해요. 맘 피고. 그리고 저 궁있고 개 궁이 아직 없어요. 이거 싸워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쏘나 샌드도 있어. 그래. 아마 이 샌드. 음. 자, 또 시작해볼까? 리듬이아요. 집 갔을 거예요, 집. 탑 두 따위보 해보죠. 호. 리신 죽었죠? 안 돼. 한 대 더 맞아줄 수 있어요. 패시복 빠졌다. 아, 이런. 어, 이거 위험하신데? 아, 이거 제가 잘못했어. 제가 평타 한 방 잘못했어. 제가 평타 한 방 잘못했어. 그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깨져? 깨져? 깨져.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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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시 아직 5렙이에요? 쌈도 있으면 싸워봐도 될 것 같은데. 루시안도고? 루시안도고. 루시안도 2만 빼면 들어가보나 한데. 깨져? 이게 또 한 싸워만. 그냥 계속. 계속. 한 대만 더. 이다. 얘도 그냥 쫓으시면 돼요. 좀 더 신나게는 무엇이야? 그냥 잡으시고? 잡으시고 그랬지. 어우... 어? 벽궁? 미니언 5피! 안되겠다. 피가 너무 많다. 벽궁... 거기 쓰레쉬한테 졌어. 으악! 까오! 수나님. 잘 드시네요. 짱짱이네. 제가 아주... 잘 먹죠? 챙겨 입을 걸 그랬나. 따따따... 아, 피 굉장히 없네 쟤. 이런 거 저격 안되나? 이즈 아까 궁... 쐈어요. 쐈구나. 어디 가야 되지? 오우야... 나이스... 또 또 킬? 미드 찍어볼게요. 저 2랑 궁 전멸 다 있어요 이번에. 샌드 몇초? 갑니다. 어... 58초... 8초... 오우. 오케이 여기까지. 이드 높을... 루시안... 좀 견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봐? 자, 오리아나 한 번 더 감. 어? 리신 왔다. 램피가 많네 쟤가. 미안? 아니? 이리 조심해요. 리신이 가능성은 높은. 바텀에 일찍 불안한데... 비전 썼으면 무조건 오겠다. 터레시쿰이 있어요? doit 삶은... 이 정도... 바텀 조심해요. 하우 안에 있다가... 밖으로 까질 수가 있겠다. 아이고... 타워가... 빠른 영상... 아니요. 네 여자의 감은... 사막하지. 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그... 웩? 나는 핑크 맡겼어요. 지우러 갈까요? 후하핳하핳핳하핳하핳하핳핳ㅇ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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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 가요 타워 주죠 생각 깨러 가야지 기분 나쁜게 니신 돌아서 오는거 같은데요? 옥 아니다 이거 먹나 보자 니신 저기 땡기죠 우린 우선 올라가있어요 귀한 코스프레이 하다가 욕먹는 데요? 이거 탓 밀어야겠다. 나 여기 있는 거 보여줘서 그런 것 같군요. 남아있으면 따고 아니면 밀죠. 할게요.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나이스. 나이스. 탓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썬나 탈진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거 리신 미드 같거든요? 네. 다 누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랭가 살았어요. 근데 방금 궁 빠져가지고 싼 데 위험하진 않겠다. 여기 보이네. 여기 안에 조심해요. 방송기. 내려본다. 리신이랑 같이 올 수 있어요? 아 리신 전에 가요. 리신 개피 개피 개피. 랭가 탑에 갔네. 뭐야 자비를 올렸네? 발전 좀. 패스 và t- shit. 어. 코레님 부들부들 무빙. 어? 부시의 시야가 없어. 에렌님 도망가요.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MP가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죽겠는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 가암 가요 가요 오리 달고 가요 오리 달고 아아 그냥 튀어요 오케이 키에 쿵 없어요 이제 일단 네? 네 벌써 3킬 가정한다 어? 네 위험할 것 같은데? 21 영구를 두었군요 먹었네 벌써 개빠르네 이 말은 그냥 기우지마요 피가 있다라는 거 안 보여주게 오 랭가 궁 썰어로 어디 간 거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안 썼어요? 저 미드 갈게요 기분적한데 새도 있나? 쏴버리시지 잉 고맙습니다 이래냈다 타게 도렛님 네 드세요 이거 경험치는 왜 먹어요? 아니 좀 먹어도 제가 리시에 드렸잖아요 해본 말이에요 이건 여기 저기는 와도 어떻게 해체했냐? 호기 주슬 어 잠깐 나 얘 정말 돌아뜨리라나? 조금만 더 아이고 내가 핑 해줬더라 제가 그거라 빠르네요 아 아 너무 잡고 싶은데 아 아 시가 너무 도왔네 아우 한방 꺼 아 큰일났다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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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지? 네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게 아닌데 어? 루시안자 아마 힐 있을거에요 힐요? 어 님놀 장난 아닌데 어 잡았다 아이 아 아 싸워 안 돼서 다 쐈는데 미니언만 용 1분 0 뭐라고 어 예 용 20초 남았습니다 생각거렸네 이름이네? 다 모였다 용 시간 알고서 쟤들이 먼저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싸워볼까요? 오리나 모리부터 따르자 아이씨 어떻게 나가지 이거? 이미 먹은 것 같아요 이미 먹었어요 나이스 싸워도 되지 않네 이거 그냥 얘들 다 밀어내고 미드부터 밀죠? 굳이 싸우지 말고 에이 던치를 좀 보고 던 비치지 대치 상황에서 쟤들끼리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국 한번 던져서 그걸로 끄는 거나 공으로 뺄게요 그냥 타워 타워 샌드 있으면 다 해가 해줄거 붙어라 붙어라 붙어 붙어라 붙어 제대로 안 제대로 한다 자체는 만원문데가 없어서 딜이 안나와요 딜이 아 어디에 조금 한 한두대디 이거 모르겠다 우리 미드 아 못 막겠네 이 바꿔 주죠 저건 못 막죠 네 주고 생각하죠 피가 너무 없어서 왜 내가 부러지게라도 할까봐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아이고 가차 없으시네 이즈 레드 먹을래요 베인이 먹어야 되잖아 베인이 먹어야 되잖아 베인이 먹는 것보다 이즈가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다음 탐 한번 붙이고 저 좀 더 어차피 먹어도 상당할 시간 네 있으셔야 되니까 현실적인 대안 히 좀 더 신나게는 못해 저 곧 무라마나요 무라마나 어 어 아 아 좀 더 끌리네 이 세 밀린다 안 돼 오오오 이거 콩장님이 일단 오리노궁이에요 오리노궁 저 뒤로 가는데 갈래요? 아 음 아 음 오케이 아 안 되겠다 제이님 나랑 똑같이 지난데 아 나 왕국 미친 미친 푸짓이 된다고 아무튼 봤으면 좋겠다 이주쿵 날아가요 키가 넘었어요 카우가 개인으로 이대일처럼 무라바나 나 자르반인줄 자르반 아까도 막 헷갈리셔가지고 자기 정글인줄 알고 레드 드시던데 그래서 저 자르반 하실데 아닙니다 내가 자르반이고 내가 코레트인데 영화 롱 raz 이거든요? 오케이, 준비 와우, 오케이 좀 더 봐줄게요 안 봐줘도 돼요 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대1은 무조건 이김 올라온다, 리신 아, 근데 2대1은 안 돼 3명 더, 3명 더 리콜 타요? 곱갱이, 70번 곱갱이 블루 떴어요? 얍 블루 렸습니다 그렇지 핑하를 좀 사죠, 이제부터 랭가니까 네 리신이요 핑 좋고 어? 어우 이놈식기 아, 안 돼 아, 나 아직 저 패시가 없는데? 궁도 없고 이거 메인 들어가면 아, 저 아까 궁 써가지고 아직 궁이 없어요 빼죠? 그럼 이거 한 번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도 내가 슬슬 올 텐데 어, 에린이 쭉 빼요, 쭉 빼요 응? 얘 와던가? 용시간인가? 어, 이를, 아 랭가 저기 있었네 란두인이 둘이구만 야, 나 그렇게 부정한 사람 말이야 이동생 탑이 안 좋아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치고 있을걸요? 근처에 있었는데 먹었네이 아, 죽었다 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따 볼까요? 자, 이번에는 궁 있긴 한데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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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안되면 안되면 그럼 이대로 그냥 탁 갈게요 그래요? 이제 슬슬 와볼래요 아래? 입놀 장난 아닌데? 못 가게 할 수 있겠다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일 수 있겠다 아아 와드라 저거 이거 핑합 좀 제거해주세요 어어? 베인 베인 뭐해요? 호렌님 호렌님 아아 아하하하 에헴 이 CS의 눈이 머신거죠 지금? 아니 잠깐 그거 보기 슬래셔 보기 핑합 있어요 얘 잡죠? 빨리 제가 복수해주세요 구멍님이 구멍님이 쓰레시한데 Q만 마셨어도 아니 그걸 내가 끌었는데 아니 그걸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제사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에드나 드세요 엄드나 드세요 엄드나 엄드나 드나 정말하게 박소 에허 에허 어리 반코파들의 환호성이 들린다 레드 아무나 드세요 터먹으면 저를 바탕 밀래요 넵 나 위리 비켜 얌? 빨리 선파 쪘으면 좋겠다 아 란도인으로 가로 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선파, 란도인 나쁘지 않을까? 둘 중 하나 찍으면 마방도 하나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마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싸기 선파 하나 가고 마방 올려야겠다 나도 망토사 안 받을 아, 이거 뭐야, 우리 아프지 이거 슬슬 바론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해 얼마? 400원 코넨 냉가 한 번 또 딸래요? 400원 벌어 줄일까요? 어 리신 올라가요? 안 되겠네, 이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자, 또 시작해 볼까? 나는 리신 못 치겠는데 템은 윈탑시스 먹다가 죽을 것 같다 하이,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 ев하이 지어서요 아이고 아깝다 랭가? 이쪽이예요? 랭이 백원 플루즌 바로 먹는데? 얘들 시간 아니까 야, 얘들 잘한다 나도 공 날렸어요 공 베인 자리가 멀어서 와요 베인 소나 따라다니게요 저 라위 약간 대치만 하죠? 이즈 포킹하면서 저도 이거 집 한 번 갔다오면 선파 띄어올 수 있긴 한데 돈 조금 더 있긴 해야되서 원 딜 둘 다 라위 떴으면 이제 앞라인 녹일하나? 어차피 쟤들 딴딴한 애가 뭐 아 있긴 있구나 리신 랭가 다 딴딴 저 찾는 것 같은데? 쟤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으으으으... ㄴ 으앗 계좌 들어가긴 했는데 루시암 한 대만 잘 싸웠다 이거 이레리 진짜 잘 들어왔다 나랑 agric 그냥 바론 바로 갈게 감사합니다 소나빅 어 죽이고 와요 저 먹고 있을게요 이즈 여기 비전 써줘요 가죠 총만 됐다 총만 됐다 총만 됐다 다행이다 야 마간총 가길 잘했네 역시 랭클 랭클 롤은 5인이다 아 나 바론 없다 아 조금만 늦게 왔걸 말하시지 음.. 아깝다 흐흐흫 바텀 라인 좋네요 이거 탑 좀 밀까요? 아니면 정비? 음.. 밀어도 될 것 같애 이제 두 명 나와서 때면 플래시는 바꿔 용전 오리탑? 욕먹고 저거 2차 밀고 욕먹고 딱 빼죠? 그러면 볼스윈 이득 다 본듯 네 어? 이거? 아니아니아니 유후 궁이 없어서 오다 빈 아이 피템 좀 뽑아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손잡 가능하죠? 네 와 데뷔 순식간 들어와서 강타 쓸 틈이 없네 짚가야겠다 코렉쩨은 아잇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대신? 그러네. 딱히 근데 소나도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래요? 가잉까지 또 쌓인 것 같아. 바텀 2차 갈까요? 흐흫 코레님 마인드가 약간 달라. 공템에 대한 마인드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 코레님에도. 흡템을 하나 더 가겠대. 방템을 가면 되지 않나? 다행. 일까요? 이래? 아 이거 우리 베인 너무 멀리 있는데. 위치가 다 걸려서. 갑타함을 가죠. 네. 뭐 없나? 와드 있네. 여기 와드요? 이거 다이브해도 질 것 같지가 않네. 근데 오리아나를 빨리 오 빨라 빨리 해야 돼. 빨리먹고 으아 덩치 봐. 착해. 오와오! 오픈! 팜! 났어요. 그냥 크리스텐드 없어도 이기시는데? 님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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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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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죠 끝났네 네 코리닛 자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줄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대답이 없으셨다 한다 원딜 캐리어? 채팅 보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원딜 이즈리얼님이요 아 그러네요 이대원들